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 클래스프 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나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주얼디 테일러라는 작가신데요. 삶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be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do 바라는 일을 하며 have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 여러분 책춘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요스 마인드 존재에 관한 질문 제일 먼저 being 그 다음 그 존재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doing 행위에 관한 질문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존재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having 이 아홉 가지 질문에 관해서 답해야 한다는 것과 또 맞닿아 있는 맥락입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은 보석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보석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빛을 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야생의 원석을 같이 있는 하나의 보석으로 탄생시키기까지는 채굴에서부터 무수히 반복되는 연마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보석이 묻혀 있는지와 그 보석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삶의 무게에 지쳐 허덕일 수밖에 없다.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심과 원망 그리고 권력의 지배 논리 속에서 삶은 그저 버겁기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래왔다면 이제는 변해야 한다. 이제는 자기 삶의 길에 맞추어 깎고 다듬고 빛을 내어 세상에 둘도 없는 귀중한 보석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책춘함은 여러분께 불멸의 다이아몬드 같은 여러분 안에 백조, 여러분 안에 나비가 있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스스로 찾고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자 주얼디 테일러는 삶의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했다. 다른 귀중한 보석처럼 삶이라는 진열장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그녀는 영혼의 보석학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영혼의 보석이 보다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자신의 보석을 발굴한다는 말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삶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해 보석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통스럽고 슬픈 삶을 원하지는 않는다. 혼란이 끊이지 않는 삶이나 소중함이나 가치를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삶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배워온 삶의 방식은 그저 환상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무엇을 가져야 하고 이뤄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상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뛰어가는 식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미운 우리 새끼 애벌레의 애고 게임에서 벗어나야 되죠. 지금까지 이러한 환상을 쫓아왔다면 이제는 변해야 한다. 늘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내면으로 옮겨 자기만의 이상을 실현하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 기쁨, 재물은 바로 내 안에서 구해야 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be, 바라는 일을 하며 do,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 have,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비로소 묻혀있던 보석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석으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삶의 목적에 힘이 더하면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자신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면 강한 힘이 생겨나고 비로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아야만 자기 삶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고 강하게 집중하면 할수록 모든 현상의 윤곽이 명확해지고 굴하지 않는 결단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의 씨앗은 이렇게 온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 바로 이것이 보석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며 이상실현의 원동력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의심이나 머뭇거림도 있을 수 없다. 이는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상황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일종의 공식과도 같다. 내면에 묻혀있는 보석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 자기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런 깨달음은 내면으로부터 강한 힘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공을 향한 관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의 내재된 잠재력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삶의 역경을 이겨낸 보석들이 뿜어내는 찬란한 빛으로 온 세상이 밝아지길 소망한다. 독자에게 이 책을 통해 생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야기와 긍정문, 인용문, 다이아몬드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고 있는 삶의 소중한 지혜들을 전하려 한다. 나는 1951년 3녀 중 맞달로 태어났다. 당시 아버지는 워싱턴에서 보석상을 경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난 아버지가 서정하고 있던 보석 관련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고 이내 보석이 담고 있는 진실에 매료되었다. 다이아몬드는 그 속성과 형질면에서 광물계에선 단연 독보적인 보석이다. 하지만 이런 다이아몬드도 일종의 석탄 덩어리로 여러 번의 광택과정과 마찰을 통해 그 찬란한 광채를 지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다이아몬드의 탄생과정인 것이다. 이런 다이아몬드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은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태어난다. 어둠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광활한 우주, 지구 깊숙한 내부,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킨 검은 석탄 덩어리. 우리 삶에도 어둠은 존재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실직, 병마의 고통, 경제적 빈곤, 깨진 인연이 남긴 상처 등등. 그러나 이런 어둡고 우울한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원치 않던 불행을 통해 삶의 소중한 선물을 얻는 것이다. 이 선물은 인내심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인연이나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 새로운 깨달음일 수도 있다. 또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모습도 압력과 마찰, 커팅과 광택의 과정을 겪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우리의 존재가 찬란하게 그 빛을 발하는 데만도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1장에서는 잠든 영혼을 일깨우기 위한 생각과 질문, 삶의 제안들을 담았다. 대부분 세미나와 강연 또는 개인 상담 등을 통해 이미 다뤘던 내용들이다. 깨어있는 모임에서 연설한 강연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들도 선별해서 실었다. 후원회나 학회 혹은 지도 모임에 참여할 경우 여기에 실린 내용들이 훌륭한 토론 주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보석을 선택해서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그 내용만을 실천해보자.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절실히 다가오는 메시지를 생활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다. 아니면 매일 하나의 보석을 선택해서 열정적이고 보람된 하루를 위한 길잡이로 삼을 수도 있다. 선생님일 경우 학급토론 주제로 하나의 보석을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력과 목표 설정 능력을 심어주는 것도 좋다. 부모 입장이라면 자녀들에게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독소 능력을 키워주며 낙관적인 미래상을 갖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명확하고 열린 시각으로 생각할 줄 알며 꿈을 실현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책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휴식을 취할 때나 대기실에 앉아서 뭔가를 기다릴 때 혹은 아침에 일어난 뒤 기분이 상쾌할 때 여기에 담긴 짧은 글을 읽고 사색에 잠기길 바란다. 2장에서는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키워주는 주문들 즉 긍정적인 글들을 실었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건강과 부 행복과 평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배적인 생각들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그러한 삶을 부르는 긍정적 표현들을 주문처럼 되뇌어야 한다.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강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삶의 모습은 변할 것이다. 믿음은 더욱 강렬해지고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으며 당당한 모습으로 삶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의 주문을 외는 것은 자존심과 자기확신을 보다 강하게 다지기 위한 일종의 자기훈련이다. 이 훈련을 행하면 비판과 변화 혹은 실망 속에서도 나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변화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숭고한 자존심을 위해서 강한 정신력을 위해서 이 내면의 성숙을 완성하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제 3장의 내용은 필자의 강연과 연설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삶의 목표를 세우는 방법과 그 목표를 향한 집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에 관한 것이다. 이 중에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말들도 있다. 꿈으로 가는 산을 오르는 동안 신발 속으로 돌멩이들이 들어와 내 발에 상처를 냈다. 아픈 발을 부여잡고 그만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이 지혜의 말들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산 정상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여러 번 되뇌곤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표현이나 감명 깊었던 말들을 기록해두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보았다. 이 표현들은 무력해진 나에게 자극을 주었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다 원숙해지도록 도와주었다. 이 책의 담을 표현들을 고르는 동안 나는 다시 한 번 그 말들의 감동을 받았다. 단순하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그 심오한 의미 내 영혼에 잃었던 그 감동을 여러분도 느껴보길 바란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주의 메시지를 받는 영적인 존재이다. 제 4장에서는 삶의 고통과 기쁨 속에서 탄생된 나의 시를 엮었다. 삶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교훈적인 메시지. 행복을 부르는 주문. 지혜의 말들. 나의 시. 이것들 모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보석들이다. 삶은 자신의 손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삶의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이 책 속에서 삶의 보석을 발견해보자. 세상에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현상에는 신의 섭리와 질서가 깃들어 있다. 그 필연의 삶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과 신념. 자기 존중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인간관계. 꿈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의지. 이 지혜들을 통해 아름답고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 자 이제 내 삶의 보석 상자를 개봉하려 한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보석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다 만족한 삶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성장과 신념을 가꾸어 가길 바란다. 준비되었는가?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 자 이렇게 전체를 개관하고 있고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핵심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머리에 그 전체 이미지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 책이 꽤 뚫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읽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4장의 지혜로운 말 모아놓은 부분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움 더하기 실천은 용기. 진정한 용기는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이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싹 튼 도전은 자신을 마모시키고 긍정적인 마음에서 싹 튼 도전은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한다. 자기 연민이 나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스스로를 동정하지 말라.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의 슬픔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슬픔이 그들의 몫이 아니라 당신의 몫이라는 사실에 안심한다. 무엇을 하든 평균보다 더 잘하도록 하라.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평균 이상의 노력과 시간은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당신이 나무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하려고 드는 무모함이 삶의 아픔을 낳는다. 신중하게 약속을 하고 의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라. 어두운 바닷가의 등대는 관심을 받으려고 종을 울리지 않는다. 그저 그대로 빛을 발할 뿐이다. 빛지지 않는 자들만이 오직 당신을 도울 수 있다. 표현하지 않은 목표는 그저 소망에 불과하다. 남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열정을 갖고 일구어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삶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다. 삶을 오르고 싶다면 신발 속에 들어온 돌멩이를 불평하지 말라. 삶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걱정은 비현실적이거나 서로 표현하지 않은 기대 때문이다. 상대를 희생시키려 하지 말며 자기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라.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상대에게 거짓을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자존심을 갖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때 남들도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세상엔 다리를 만들기보다는 벽을 쌓는 사람들이 더 많다. 작은 한 덩어리의 석탄이 찬란한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는 커다란 압력이 필요하다. 지금 그대가 지고 있는 압력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는 강한 힘이란 선물이 들어있다. 그 고난으로 당신은 고통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보다 빛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소금을 버는 데 급급해서 설탕의 달콤함을 망각하면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된다. 당신은 돌덩어리를 찾고 있는가?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는가? 목표가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하라. 신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임을 기억하라. 신념은 실천하며 얻어지는 것이지 말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걱정과 두려움을 그대로 실현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우주는 그대가 마음속으로 하는 얘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다. 어려움을 인내하고 고통 속에서도 세상을 밝게 보라. 신이 당신에 대한 파일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 순간의 시련으로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혜롭게 지켜나갈 것인가? 소유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소유를 가져오는 길이다. 삶의 목표에서 눈길을 떼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은 역경과 어려움뿐이다. 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다. 왜냐하면 나의 여생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 살아라. 내가 그대에게 다가가고 있으니.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 날까지 내 삶을 진실로 살고 싶다. 사랑은 앞을 바라보고 미움은 뒤를 바라본다. 두려움의 눈은 초점을 잃고 방황한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삶의 지혜와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의 폭을 넓혀준다. 어떤 것도 너에게서 빛을 가리게 하지 말라. 아이들은 어둠을 두려워하고 어른들은 빛을 두려워한다. 어느 쪽이 더 어리석은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고 감미롭게 그리고 쉽게 다가온다. 그리고는 내 혈관에 흐르는 피와도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온전한 평화와 신선함을 준다. 이는 환희의 고독과도 같다. 에머슨 꿈이 날아가도록 두지 말라. 왜냐하면 꿈으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위대한 품행과 선행이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꿈이 날아가도록 두지 말라. 꿈의 열정이 차갑게 식도록 두지 말라. 왜냐하면 꿈이 생명을 거둘 때 우린 영혼에게 저주를 보냈기 때문이다. 꿈이 날아가도록 두지 말라. 꿈을 상실하는 것은 죄와 같으니 꿈이 날아가면 다시 되찾아야 하리. 페리 탱슬리 현대인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군중 속에 머물면서 혼자 있는 외로움으로 병들어 죽어간다. 안슈타인 금과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땅을 파헤쳐야 한다. 인간도 자기 영혼의 광산 속으로 깊게 들어간다면 자기가 자신의 인격을 만드는 주체이며 삶의 틀을 만드는 자이며 운명을 만들어가는 개척자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자기 존재와 연관된 모든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임스 알렌 기쁨이란 자신의 방향을 찾는 것이지 운명을 찾는 것이 아니다. 신의 개시를 믿는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뭔가를 얻겠다는 긍정적인 욕망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해준다. 그 믿음과 비전으로 삶의 모습이 빚어질 것이며 인생의 과제가 실현되기까지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이 없으리라. a.k. 모줌다. 뚜렷한 이유를 밝힐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본능적 직감을 끝까지 믿어라.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저 끝까지 그 믿음을 밀고 나가면 그 본능적 직감은 하나의 진실로 무르익을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믿음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a.k. 평온한 자만이 강할 수 있다. a.k. 올리버 웬델홈스 a.k. 나이란 마음의 문제이니 나이에 게이치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령을 지녀라. 물론 모든 사람과 한결같이 무조건적으로 잘 지낼 수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보석의 광택을 내는 기계와 같다. 돌덩어리, 오팔, 황옥 등등 다양한 보석들이 그 기계 속으로 들어간다. 물과 광택재가 가득 들어있는 기계는 서서히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 수많은 나날 동안 돌리고 휘저고 문지른다. 마침내 그 보석들은 잘 닦여진 찬란한 보석들로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는 각자 단점과 나쁜 습관들을 지니고 이 세상에 던져졌다. 그러고는 서로 부딪히면서 거칠고 뾰족한 끝들이 부드럽게 닦여진다. 이러한 부대낌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 잘 닦여진 하나의 보석이 될 것이다. 브라더 프리마모이 변하지 않는 것도 고통이고 변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 둘 중에서 보다 발전적인 것을 선택하라. 어니라센 도전한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제임스 볼드윈 삶이란 하나의 커다란 도화지와도 같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색으로 삶의 도화지를 채워라. 데니케이 사랑은 두 고독이 서로 보호하고 어루만지고 인사를 나누는 속에서 지속될 수 있다. 라이나 마리아 릴케 언제나 자신에게 변화와 새로움 젊음을 선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삶에 무뎌질 것이다. 괴테 우리는 가진 모든 것과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끝을 향해 간다. 그 끝에서 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힘이다. 이 절벽 끝으로 오너라. 그가 말했다. 그들은 우리는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절벽 끝으로 오라. 그가 말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갔다. 그는 그들의 등을 떠밀었고 그들은 숨겨두었던 날개를 펼쳤다. 길라움 아폴리네어 영혼의 여정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우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요관한다. 스승이 문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중국 속담 제자가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스승이 나타나는 법이다. 불교 경전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버틀랜드 러셀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 범위를 좁히게 된다. 실패는 보다 새롭고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헨리포드 조금만 가면 되었을 텐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까이 목적지에 왔는지 알지 못하고 포기해버린다. 토마스 에디슨 세상에 어떤 것도 굴하지 않는 인내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을 가진 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이다. 천재도 마찬가지이다. 인정받지 못하는 천재는 우승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 하나만으로도 대신할 수도 없다. 세상에는 교육받은 불황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인내와 강한 결심만이 전지전능하다. 켈빈 쿨리지 승리하기 위해서 한 번 이상의 전쟁을 치러야 할 때도 있다. 마가렛 대처 신이 보내주시는 기회도 잠들어 있는 자는 깨울 수 없다. 아프리카 속담 지네가 발 하나를 잃는다고 해서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속담 자 이렇게 마지막에 오늘은 지혜의 구절을 모아놓은 것 한 번 함께 낭독해 보았습니다. 한 꼭지만 더 나에게 던지는 질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질문들이 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항상 예스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나 역시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했다. 내가 이끌고 있는 깨어있는 모임 회원들도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으며 그 해답을 보여줄 길잡이나 도움을 구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거나 이미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목적을 달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질문들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활기찬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행복인가? 열정을 쏟을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내 삶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이는 누구인가? 누구와 혹은 무엇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얻었는가? 지금 내 안에는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 분노, 수치심이 자리잡고 있는가? 지금의 수입에 만족하고 있는가?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오늘 한 일에 보람을 느끼는가? 내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는가? 외모에 만족하고 있는가? 확신과 자신감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고 저자가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책도 이제 또 뒤로 이어서 하나하나 또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균형 잡힌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는 학교를 꿈꿔봅니다.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러한 균형 잡힌 행복감이 가능해지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는 이러한 학교가 존재하지 않기에 그리고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해 드려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에서 추천드린 책의 지혜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 주변에 정말 필요할 것 같은 분들 세 분에게만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될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해 드려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